신방에 저희들 가면 예배 드리고 저희 차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성도인들하고 편한 얘기들을 나눕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다이어트입니다 살 빼는 이야기 달리기에서 살을 뺐다 뭐 먹었더니 살이 빠지더라 헬스클럽 다니고 필라테스트도 받기도 하고 또 등산 가고 산책 가는 걸로 살 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뭐 먹으면 안 된다고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게 목사님도 다이어트 하라고 꼭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식사하러 가면 언제 우리가 다이어트 얘기했냐는 맛있게 잡수십니다 목사님 많이 잡수시라고 금방 전에 저한테 다이어트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고는 본인 못 잡수신 거 다 저한테 주십니다 제가 더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몸무게가 늘어나면 며칠 안에 쉽게 몸무게는 늘어나지만 며칠 만에 살 찌운 그 살들은 몇 달이 걸쳐야 살을 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10kg 이상 살을 뺀 적이 있습니다 두 달 동안 2개월 동안 저녁에는 포도 토마토 주스만 먹었습니다 토마토 주스만 먹고 살 빼시려면 우리 특별히 여자 성도님 잘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엿기를 드셔야 됩니다 근육 운동을 제가 한 15분 하고 40분, 45분 유산소 운동 걷기, 뛰기, 자전거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운동하고 잠자기 1시간 전에 학교 운동장을 10바퀴 시켰습니다 그렇게 두 달을 하니까 진짜 10kg가 빠지더라고요 똑같이 한 달을 더 했습니다 3개월째 했는데 제가 정상 체중이 되니까 2kg 이상 빠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제가 세 달 다이어트하고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을 빼고 다이어트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훗날 건강한 몸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멋진 저의 몸매를 또 보게 됐습니다 야, 이렇게 다이어트를 힘들고 고생스럽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뭔가 새롭고 변화된 나의 모습이 있구나 내 스스로의 만족이 생기고 내 나름대로 영광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후반에 체질이 바뀌면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그런 체질로 바뀌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뜻하지 않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려고 다이어트를 한 건 아닌데 다이어트가 끝날 때쯤 제 아내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다이어트의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항상 기억해서 제 아내는 저한테 그때로 제가 돌아가야 된다고 늘 잔소리를 합니다 아무튼 다이어트든 어떤 운동이든 할 때는 참으로 고통이고 고난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훗날 미래의 모습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일상에 아주 가까운 다이어트를 하는 운동을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고난 또는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할 땐 결코 가볍고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고 고난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매우 진지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다시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 앞에 던져진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한 치도 한 뺨도 변화를 시키거나 더 잘되게 만들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정말 그렇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우리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아 문제야 걱정이 돼 근심이 돼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하는 생각만 한다고 여러분의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때로 이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픔을 겪게 되면 그 아픔 그대로 수용하고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신정론이라고 하는 왜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실까 왜 악한 자는 저렇게 잘 살고 선한 사람은 그렇게 괴롭고 힘들게 살아갈까 라고 하는 그 무거운 신학적 질문을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현재 우리의 상태만을 보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여전히 제게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을 주십니까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 너머에 내가 여전히 겪고 있는 그 아픈 뒤에 우리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비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고난이 너무나 큰 것 같지만 지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크게 보이는 고난 그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이 훗날 우리에게 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훗날 영광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결실을 맺게 해줄 것이다 정말 몇 시간 땀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운동을 매일 몇 달 하게 되면 반드시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함을 얻을 수 있고 멋진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영광을 갖게 될 수 있죠 가까운 우리 일상에서도 고난을 참고 고통을 이겨내면 작은 기쁨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인생의 고난 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복된 삶과 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저희는 믿습니다 종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확신보다 더 강력한 위로는 없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 내가 동심원 정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그 곁에는 온갖 문제들 장애들 고통들 아픔들 애통들 스푼들 눈물이 내 주변을 차지하고 있지만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동심원 바깥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어 안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위로가 없다는 것이죠 사방을 돌아보면 다 고통과 고난의 문제지만 그 고통과 고난에 넘어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어 안고 계시고 이제 때에 따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씩 해결해 주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호 없어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가 큰 고통을 주신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합니다 지금 당장은 믿을 수 없지만 여러분 그 훗날에 주실 그 영광을 생각하고 지금의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 이겨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과 고통은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드러내게 해 줄 것이라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 후의 영광은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일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 말씀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이 창조세계는 마치 해산을 앞둔 임신부 같습니다 세상 전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한마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우리 주변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면을 일깨우셔서 우리 역시 산고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볼모의 몸 불임의 몸이 완전히 구원 받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우리를 작아지게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임산부의 기다림은 임산부를 작아지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다림 중에서 오히려 커져갑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를 커지게 하는 그것을 아직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커져가며 우리의 기대 또한 더욱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바울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볼모의 몸 불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고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자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곧 죽음의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죽음의 몸을 가진 자에게 예수 그리스의 죽음과 부활은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자가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로 아기를 가지게 되었으니 우리는 얼마나 큰 열망과 갈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따라서 그 바라고 바랬던 악이 생명 그것을 향한 기다림과 소망은 결코 우리를 약하게 만들거나 작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 성경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커져가며 우리의 기대 또한 더욱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지금 눈앞에 어떤 것이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손에 잡혀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전에는 볼모의 몸이었지만 이제 잉태할 수 있는 몸이 되었으니 그 생명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심한 고난을 받고 있거나 지금 너무도 작고 연약할지라도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원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사라지거나 죽거나 없어지는 존재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소망하고 보이지 않지만 바라고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자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무엇입니까 종말은 기다림입니다 종말은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오스카 쿨마리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와 아직 이 표현으로 종말론이 단편적으로 막 미래에 예수님께서 제립하는 한 시간의 한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종말을 맛봤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이미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나니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종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미 죽은 자 이미 종말을 경험한 자 그러나 다시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도 그 예수의 부활을 나의 것으로 품고 내 소망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헬머트 틸리케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에는 여러분 공기가 무엇입니까 흔해 빠진 것이 공기입니다 여기서 공기는 이 신학자님 이 공기라는 표현이 우리가 늘 호흡하는 공기는 우리 일상의 평범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이후에 아직 왕성되지 않은 우리 신앙의 삶 그 가운데 그 일상과 평범함과 보통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 바로 그 공기에는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우리 일상의 삶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미래를 함께 하시기 원하시지만 아직 마지막 카드를 보여주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에는 우리가 일상으로 겪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난과 고통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준비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틸리케 교수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미래와 내일을 같이 하길 원하시지만 하지만 마지막 끝내 무엇이 이루어질지는 우리에게 아직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카드는 하나님만 품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소망하고 기도하고 강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저희들이 읽는 개정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지니라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그 꿈이 이제 나의 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는 것 그러나 그 주님의 꿈과 소망과 계획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고 있냐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품고 계신 그 마지막 카드를 알 때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제가 사랑니 양쪽 두 개 해가지고 네 개 다 뺐습니다 6개월에 걸쳐서 사랑니를 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쪽 왼쪽의 사랑니 밑에 있는 건 옆으로 살속 옆에서 자랐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선생님이 이게 사랑니가 밖으로 좀 나와야 할 수 있다 그냥 하면 보통 동네 병원에선 할 수 없다 출혈이 너무 많아서 살을 쬐아서 그 안에 있는 그 이를 빼내야 되는데 이가 살로 좀 나와야 조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참아라 그래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제 서 있는 여금니 살 속에서 계속 옆으로 가니까 제 여금니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또 몇 주를 못 참고 다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도저히 아파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다른 말 안 합니다 기다려야 된다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그때 목사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뭐 기도했을까요 사랑니가 이 잇몸 속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더니 2, 3주 정도 지났는데 나오기 시작하고 몇 주 지나서 밖에 나와서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간신히 사랑니를 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사랑니를 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밥도 여러 번 꾸매고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청년 사역하는데 청년 하나가 저랑 똑같은 사랑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학 중에 그렇게 경험하고 있으니 치과도 가기도 힘들고 한국 가는 날짜만 잡고 있는데 이 어금니를 붙들고 목사님 사랑니 때문에 너무 아파요 이게 살 속에 있어가지고 계속 옆에 있는 제 어금니를 누르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해줬을까요 기다려라 기다리면 된다 근데 그 친구는 그 고통을 참지 못하니까 뭘 해도 술을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땐 다른 게 없죠 참고 기다리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이죠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해결이 안 보일 정도로 아프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괴롭고 정말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뱅뱅뱅 도는 끝없이 순환하는 분이 아닙니다 처음과 끝이 있으신 분입니다 역사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종말일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끝내시는 그 역사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말이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종말은 마지막 고통의 극치를 경험하는 것이나 아픔의 최고절을 이루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것이 종말이 아닙니다 또한 666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사이비 시안부 종말론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기독교의 종말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바른 기독교의 종말론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기다림의 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서 품고 지신 그 마지막 카드를 보고 함께 기뻐하고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날 그것이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이지는 않지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내일과 미래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참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죽은 이후에 우리의 천국의 삶으로 얘기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즉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지금 이 땅에서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을 사는 그리스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과 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품고 있는 자들이죠 물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애통 고난과 괴로움이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주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보여주실 거야 하는 우리 가운데 기대와 기도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의 영광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고난의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픔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꿈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꿈꾸면 하나님의 드리머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꿈꾸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인내하고 참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 내 동심원, 내 인생의 동심원 주변의 것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종말의 영광된 삶이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내일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드러나는 참된 종말의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종말의 영광이 매일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살아가신 이 재단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주중 가장 피곤하고 힘든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 이곳에 모이게 하심을 저희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의지는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음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반드시 이곳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 그리소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받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참된 종말의 영광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더물어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시며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남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에 쓰러지며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의 허락하신 정말의 영광을 맛보는 매일 매일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강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